안녕하세요. 저기 속초예견미용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많은 아이들하고 도구쇼도 함께하고 미용디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문화를 주도하는 요새 비숑브리제 되게 핫한데요. 그래서 광고나 아니면 다른 방송 매체에서 비숑브리제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서종의 학생들 비숑브리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왔고요. 저희가 이쁜 것뿐만이 아니라 비숑브리제의 특징이 있어요. 피부가 약하다든지 견종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걸 깊숙이 알고 반려견 문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쏙쏙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 서울공영학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